2020년도 서울지 공무원 8급 간호지 간호관리학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간호관리 과정의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 나왔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 어디 동그라미 치셔야겠어요? 이 동기부여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의사소통, 조정, 협력, 이런 집단 기술이 요구된다. 이거는 우리가 간호관리 과정에서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느냐?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 교재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휘가 되겠습니다. 지휘. 자 그 다음에요. 최고 관리자의 총괄감독하에 전문화된 기능에 따른 부서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받는 전문가 스태프 있어요. 그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조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건 라인 조직 같은 거는 수직적인 관계에요. 명령을 지시받는 부하직원이죠. 근데 여기는 그 권한을 부여받는 전문가 스태프가 딱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이 틀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과 스태프 조직은 스태프 라인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죠. 지원을 해주죠. 근데 얘한테는 뭘 안 줬어요? 명령권과 집행권을 주질 않았네요. 그래서 틀렸던 거고요. 자 직능 조직은 목적별 직능 조직을 딱딱딱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과업의 목적 요소에 따라 구조를 형성해서 그 일을 줬네요. 권한을 부여받는 전문가 스태프가 부여를 부서를 지휘할 수 있도록 줬네요. 자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직능의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한 거는 3번의 직능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환자 분류체계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교재 115페이지에 있고 간호수과 산정으로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증도가 높을수록 그걸 케어야 되는 간호인력 산정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수과 산정, 간호인력 배치 다르죠. 병원의 표준화를 실현하는 거다. 자 표준화를 실현하는 거는 간호 몇 대 몇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 분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표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간호사의 승진체계 책정을 활용한다? 이거는 아니죠. 승진체계 책정하려면 직무 분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사고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틀린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목표 관리법에 의한 간호사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자 직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당사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거를 볼까요? 평법이다. 이게 바로 답이 등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MBO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성을 가지고 주인의식이야.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게 자율성과 함께 의미가 똑같겠어요. 비슷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 자율성을 강조한 평가 방법이 MBO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직이 정한 목표에 따라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 업적과 성과를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조직이 정한 목표에 따라 아닌데요. 누가 해요? 같이 도와줘요. 큰 뼈대는 사실상 우리가 상사가 하긴 하지만 그 목표 같이 의시하시 하는 건 같이 하죠. 성과는 설정된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 피평가자와 평가자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평가 목표 설정은 상급자와 함께 규정한다. 이렇게 수정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수행하는 실적이 아닌 자질에 대한 평가다. 여기서 자질에 대한 평가하는 거 아니죠. 자기 목표 달성을 열심히 하는 것을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적이고 권위적인 간호사가 선호하는 평가 방법이다? 아니죠. 그러면 한 채널로 해서 시키기만 해야지. 이거는 스스로 같이 도와주면서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자주성과 창의성을 방영한 새로운 관리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보기의 상황에서 간호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간호사 훈육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시험 문제, 기출문제도 있었고 모의고사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다만 출처했을 때 좀 아쉬웠던 게요. 여기죠. 문제집원 관리 진행 과정은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은데 지금 이거 용어 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훈육 진행 과정. 자 뇌과 병동 간호관리자는 병동에 배치된 지 1달 된, 한 달 된 신규 간호사가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해서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면담 동그라미. 그러나 면담 일주일 후 신규 간호사 사전 연락 없이 납번 출근을 또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행할 수 있는 우리가 문제집원 관리 진행 과정은 뭐냐. 면담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두 견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두 견책을 찾으시면 돼요. 서면, 그 다음에 정직 해고가 되는 이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 면담 후에도 규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정직, 정직 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단결근 문제뿐만 아니라 평상시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훈육한다. 아니죠. 무단결근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인간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또다시 발견되었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에게 구두로 경고한다. 구두 견책 정답이 되겠고요.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아서 다른 부서로 로테이션 시키는 건 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떤 구두 견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조직에서 통제 기능의 필요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요. 권한이인과 분권화가 확대가 돼야 이 문제도요. 사실상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확대돼서 어쩌다고 발생돼서 어쩌다고 매부 평가 강화해서 어쩌다고 이게 세밀한 문제의 질문지가 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푸는 문제였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문제를 분석을 해서 바라볼 때에는 아유, 이것도 문제 했었을 때 쉽게 출제되긴 했으나 고민했겠구나 그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이거를 풀이를 보면 통제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권한 위임을 굉장히 많이 하고 분권화가 확대되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다 네 마음대로 해. 여기서도 네 마음대로 그럼 사건, 사고가 팡팡팡팡 터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일된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권한 위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권한 위임과 분권화가 많이 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실수와 오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까지 써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게 알겠죠. 가능성이 여췄다고?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가 왜? 필요성을 물어보니까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까지 써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낮아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분권화 확대가 완이 돼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통제 기능의 필요성이 명확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 개발 인사 중 개발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외부 평가를 강화 이게 필요성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대책이 되는 거죠. 통제 어떻게 하면 분권화가 확대되고 오류 발생이 굉장히 많아지고 목표 달성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평가보다 외부 평가를 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외부 평가의 강화 통제 기능이 필요하는 게 내부 평가가 너무나 많아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문제를 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이 문제가 문제 질문지와 답까지가 여러분들은 풀어서 맞으셨겠지만 문제를 조금 이게 좀 매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이면서도요.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저처럼 답은 3번이야.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풀어서 썼어야 돼요. 확대돼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많아서 오류 발생이 높아서 아니면 내부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외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그쵸?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 가셨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관리 자료 분석 도구 중 작은 범주별로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그룹화했습니다. 그룹, 그룹, 그룹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평가는 방법을 찾는 거 교재 20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런 차트는 시간의 흐름의 경향을 모니터링하는데 범주 얘기 안 나왔고 파레터 차트 왼쪽부터 중요한 요인 두두둑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었고 우선순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제한된 해결책을 위한 이슈, 문제, 기회들을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범주별로 이렇게 그룹, 그룹 만들어놓은 게 내용이 없었고 유사성 다이어그램은 아이디어를 유사한 그룹으로 묶었네요. 범주화 됐네요. 이게 브레인 인스토밍하기 딱 좋은 거 유사성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점에서 조직의 재무상태 이 문제도요 저 굉장히 문제 분석 굉장히 열심히 잘 하거든요. 이 문제도 특정 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오른 것은 한참 이거를 해설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게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신 분들은 뭐가 문제냐? 특정 시점에서 조직의 재무상태를 말해주는 거 대차 대조표도 있고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3개가 있는 것 중에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물어보는 거였어. 그럼 이걸 말하라는 게 뭐냐면 대차 대조표를 찾아라 이 소리예요. 네. 이런 문제가 지협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주지 않고 생각해내서 풀어라. 이게 문제가 조금 몇 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게 뭐지? 저랑 똑같이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 답이구만. 뭘 찾으라는 거야? 재무제표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특정 시점이라는 용어를 줬었던 거고 저거를 대차 대조표를 찾으라. 이 문제였습니다. 조직의 단기 순이익 금액을 확인하는 거. 순이익은요. 손익계산서로 볼 수 있고요. 그 손익계산서에서 벌어들인 것과 마이너스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손익계산서에서 일정 기간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내역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유동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상환할 수 있는 건 대차 대조표로 볼 수가 있고 현금이 유입된 영업활동비 영업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차 대조표 찾다 보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생각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찾는 거는 쉬웠어요. 차라리 대차 대조표를 찾으세요. 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 소리인가 해가지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했던 거고요. 8번 들어갔고 그 다음 9번 카츠가 제시한 관리자의 위기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교재에도 나와있고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 문제 자 일성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 비해 실무적인 걸 더 요구를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중간관리, 일성관리자,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는 모두 같은 정도의 개념기술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있는 것은 인간적 기술이에요. 중간관리자는 최고관리자, 일성관리자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함으로 가장 개념적 기술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세 가지 관리기술이 동등하게 되어있는 게 중간관리기술이고요. 다만 더 깊게 들어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건 조금이라도 더 있어라. 그게 인간적 기술이에요. 중간관리자한테는. 그런데 우리 교재, 대한민국에 나와있는 거 다 그 중간관리자는 개념적, 실무적, 인간적인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위험해서 안 내요. 최고관리자는 구성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성 발휘와 동기부여를 위해 인간적 기술이 다른 관리자보다 더 요구된다. 최고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이 더 요구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갈등은 둘 이상의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갈등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행동 주체가 양립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건 갈등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갈등은 그래서 제가 문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주체 양립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 여러 가지에 나오면 원인들 막 분석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튼 갈등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인 빼고. 그래서 갈등의 정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갈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단 간의 정보의 교환이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집단 간의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집단 간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갈등은 후배가 상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업무나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부하 지시에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건 개인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4번 우리가 작업의 상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서로 뺏어오려고 하잖아요. 내 게 맞아? 네 게 맞냐? 이러면서 그래서 작을수록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정답은 4번. 이것도 문제는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요인의 그런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거는 좀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어요. 고객 접점은 고객이 조직의 일면과 접촉하면서 간호 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 무엇인가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다. 굉장히 확 인상적인 걸 줘서 내 상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조직의 일면은 시설, 사람, 물건, 환경에 관한 모두를 의미하고 고객 접점의 마케팅 믹스 전략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다. 이제 교재에 나와 있고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마케팅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며 이거는 근데 접촉해서 품질에 관해서 무엇인가 인상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다.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촉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품 전략은 간호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가격은 개발되어온 제품에 따라서 돈을 매기는 거죠. 금전적인 가치를 의미를 하고 유통 전략은 그러하면 그러한 간호의 서비스를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획의 원칙도 기출되었던 문제 그대로 나왔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가 그대로 나왔죠? 이거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부르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탄력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유도리 있게 유연성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탄력성이죠. 자 기획의 원칙에 대한 가장 옳은 거 볼게요. 계층화의 원칙은 구체성이 높은 계획부터 자 이거 틀렸죠? 추상성이 높은 단계에서 구체성 단계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X 자 그 다음에 목표의 계획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다? 그건 간결성이죠. 간결성 X 탄력성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도록 목표와 계획의 융통성 있게 수립한다? 정답 간결성의 원칙이 아니라 목표와 계획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한다? 균형성 다행히 답까지 이거 저거 다 짜맞히기는 여기 다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여러분들 찾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하는 방법 집단의사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대면에서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화 시 각자 서면으로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토론 후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입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아이디어를 얻고자 정보의 종합이 필요할 때 최종의 결론을 내릴 때에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이 없이 브레인스톰 및 상호간의 대화가 너무 잘 돼. 그죠? 틀렸고 명목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답가지 기능적인 분단법은 조금 너무 심했죠. 아사리 전자회의 이거를 하는 게 왜냐하면 4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이번 서울직 문제가 쉬운데 약간 문제가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규제 190쪽에 나와있고요. 우리가 사슬형, 수레바퀴형, 완전연결형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병원 간염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창의적인 방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병원 내 모든 부서에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동그라미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한다. 우리가 브레이닝 스토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전연결형이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위에 있는 거 사슬형을 의미를 하죠. 구성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연결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이 특정 리더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수레바퀴형이고요. 구성원 간의 상향적, 하향적,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는 것은 또 사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해주시고 꼭 저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빌딩이나 일정기간 사용하는 주요 장비 구입을 등에 대한 예산으로 가장 오른 것은 덩치가 큰 걸 사려고 하죠. 그 자본 예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 예산은 부서 유지비, 레크레이션비, 뭐 지우개 사는 거, 뭐 자잘고리하게 사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본주의는 덩치 큰 거 사는 거야. 주요 물품구의 프로젝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현금 예산은 자본 예산은 제외한 사실상의 운영 예산이고요. 인력 예산은 인력수 급여 양적인 업무에 측정되는 기초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도 쉽게 아마 풀으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2번. 자 16번의 직무관리 과정 중 직무 설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랑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죠. 자 이거는 직무 충실화, 직무 단순화, 직무 순환, 직무 확대를 전반적으로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무 단순화는 우리가 그 일만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무 순환은 저렇게 순환을 로테이션 시키는 거고 직무 확대는 수평적인 상태에서 옆으로 일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 충실화는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론을 그 기초로 적극적인 동기후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츠버그의 이 요인, 동기부여 요인으로 재구성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 그 뒤에는 맞잖아요. 네. 여기 틀렸기 때문에 그럼 직무 충실화. 이것도 굉장히 조금 쉽게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정답 1번이 틀렸어요. 17번. 브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리더십 이론 중 리더십 유형을 가장 모른 것은 인간의 생산성에 관한 관심이 모두 높으며 구성원들에게 공동목표와 상호의존 관계를 강조하고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의 보립을 통하여 과업을 달성을 하게 합니다. 교재 161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 팀형을 말하는 거죠. 구성원들에게 공동목표와 상호의존도 그거를 강조하는 것. 팀형이고 타협형은 중간형 적당한 수준의 성과를 지향하고 과업형은 일만 하는 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고 인기형은 구성원들의 관계만 중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도나베디언의 간호 업무 질관리 접근 방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 과정적인 거는요. 투입이 다 됐고 우리가 이제 액팅을 해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직무기술서 구비는 구조평가의 항목이고요. 경력개발 프로그램 유머 같은 경우에는 과정평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상 위험요인 사정 여부는 과정평가가 되고요. 환자의 기능 수준 같은 경우에는 결과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도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네 3번 자 그 다음에 19번에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인증 기준이에요. 자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의료인과 고객의 만족도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진리 향상 활동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인과 고객의 만족이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가 인증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의 권리 중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가지게 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얘가 있어요. 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죠. 동그라미 설명 및 동의 의미 지방직에서는 거꾸로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답이 저거였고요. 설명과 동의 의무를 질문지에 물어봤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법적인 의무는 설명과 동의의 의무를 여기까지 또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거예요. 아마 간호관리학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서울직에서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네 뭐 평균 9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합격 점수가 거의 간호관리학은 굉장히 또 쉽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문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죠. 했잖아요. 해설을 들어보시니까 이해가세요. 아 나도 저랬었는데 아 제가 풀어보면 그래요. 제가 풀어봤었을 때에 저게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저렇게 출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답은 일단은 그렇게 알겠어. 알겠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이게 통제 같은 기능이 필요성 특히 그래요. 여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잘 풀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1년 동안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